자, 선생님 준 선생님이에요.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자, 우리 지난 강의부터 새로운 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뭘 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줄 세운 게 있죠? 뭘 줄 세웠어요? 문장 줄 세우기 넘버 2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문장을 만나게 될 거냐면 그 전에 문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봐야겠죠? 그치, 자, 선생님이 여러분과 공유했던 비밀이 있었어요. 선생님의 간식에 먹는 형식과 방법을 우리 친구들이랑 공유했었죠? 그런데 영어 문장에도 순서와 형식이 있다라고 했었고 그 순서와 형식이 총 몇 가지라고 했어요? 다섯 개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1형식과 2형식 문장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이번에는 3형식 문장, 우리 순대 친구가 소개하는 3형식 문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3형식은, 1형식은 주어와 동사 자, 1형식, 2형식, 3형식까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주어와 동사예요. 왜? 주어와 동사가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요소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2형식에는 이 자리에 보호가 있었고 3형식에는 이제 목적어라는 새로운 아이가 등장했어요. 어? 목적어니까 되게 목적이 많은 아이겠네요? 맞아요. 목적이 많은 아이예요. 그래서 을, 을 이렇게 해석이 돼요. 문장을 보고 그 문장에서 일정 부분이 뭐뭐를, 뭐뭐를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하면 걔는 목적어인 거예요. 주어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명사와 명사에 해당하는 아이들 투부정사, 동명사를 포함해서 명사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주어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보호에는 특이하게 형용사가 하나 더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면 목적어는 어떤 아이들을 쓸 수 있냐? 어? 선생님 이렇게 스쳐와도 얘네 똑같은데요? 맞아요. 똑같아요. 쌍둥이처럼 주어로 사용되는 아이와 목적으로 사용되는 아이가 같은 거예요. 예문 볼게요. She loves him very much. 그녀는, 그녀는 주어 loves, 사랑한다. 누구를? 그를. 이르니까 을를루 해석되는 아이가 목적어다라고 했어요. 그녀가 그예요? 아니죠. 그래서 얘는 보호가 될 수 없는 거고요. 근데 그녀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very much는 매우 많이니까 얘는 문장 성분에 해당이 안 돼요. 선생님이 모든 문장의 단어가 문장 성분은 아니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구분을 해보면 She loves him very much. 그녀는 그를 매우 사랑해. 매우 없어도 문장은 성립이 되고 문장의 뜻은 다 목적하는 대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펴보면 그녀는 주어 그를 매우 사랑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의 관계가 해석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해하겠죠? I love you. 또 같은 얘기죠. 나는 너를 사랑해. I like pizza. 이런 것도. 그렇죠? 그러면 문장을 조금 더 볼게요. I met my friend. 나는 만났어. 누구를? 내 친구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사명식 문장이라고 해요. 우리 지금 사명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Joe loves. Joe는 loves. 사랑해. To watch movies.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해. 매우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되는 love는 사랑해 이거 아니어도 뭐 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 이런 얘기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Joe는 주어. loves. 매우 좋아해. 사랑해. 뭐를? 영화 보는 것을. 이니까 목적어죠. Joe가 영화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 얘는 목적어고 얘는 몇 형식 문장? 삼 형식 문장이 되는 거죠. 엘리. 엘리는 enjoyed. 즐겼어요. 아 우리 슬슬 enjoy가 뭐에 해당되는 동사였는지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drawing her friend. 엘리는 enjoyed. 즐겼어요. 과거라도 동사죠. 현재 진행형이어도 그게 다 동사고 부정문이어도 그게 다 동사라고 했어요. drawing her friend. 그녀의 친구를 그리는 것을. 얘 전체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를를로 해석되는 부분이니까. 아 엘리는 그녀의 친구를 그리는 것을 즐겼대요. 이렇게 되는 게 삼 형식 문장인 거예요. 잘 이해 갔어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봤던 문장 예문에서 살펴봤듯이 삼 형식 하면 이 목적어가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앞서서 강의에 있었던 투부정사나 동명사 강의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막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를 동사를 우리 친구들이 지금처럼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공부했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죠. 왜? 이게 삼 형식에 해당하는 목적어의 얘기구나. 아 이제 알겠어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의 의미는 뒤에 오는 목적어가 투부정사로 쓸 수 있는 거구나.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는 종사 뒤에 목적어가 동명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봅시다. 그래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 want, hope, plan, wish, need, agree, decide, expect, would, like to 해서 기억나요? 뭔가 미래를 의미하는 동사라고 우리 헤일리 선생님이 열심히 얘기해 줬는데 그렇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와 비교가 됐던 대상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였는데 그 전에 이거 예문 볼게요. I, 나는, want, 원해요. To, bake, cookies. At home. 나는 쿠키를 베이킹, 만드는 거, 굽는 것을 원하는 거죠. 어디에서? 집에서. 네, 나는 주어. want, 동사. 쿠키를 굽는 것을 원해. 그러니까 얘가 다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at home은 집에서 하니까 부사구가 되겠죠.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막 보여주고 싶어서 앞서 말했던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의 종류는 뭐가 있었어요? 경험과 관련된 동사라고 우리 배웠었고 enjoy, keep, practice, avoid, deny, finish, give up, quit, imagine 이런 것들이 있었죠. 뭐와 관련된 거? 경험과 관련된 동사. 그러면 she, 그녀는 enjoys. 우리 앞에 Ellie enjoyed drawing her friend라는 예문도 봤었고 she enjoys. 그녀는 즐겨요. walking after dinner. 걷는 것. 산책을 언제? after dinner. 그래서 그녀는 enjoys. walking. 걷는 것을. 저녁 식사 후에 걷는 것을 즐긴다. 라고 해서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동사 뒤에 동명사가 오는데 걔가 목적어인 거죠. 그러면 우리 이거 두 개도 우리 친구들 잘 이해했죠. 왜 그 동사들을 외워야 하는지 이제 알았을 거예요. 그 동사가 들어간 문장을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써야지 올바른 문장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삼형식까지 우리 살펴봤고요. 다음은 나라 사형식. 우리 이제 어묵꾼이 나왔어요. 사형식은 삼형식과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주어동사 들어가는 부분은 같고요. 이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주어동사를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주위에 주어동사를 생략했어요. 괜찮죠? 그리고 I, O, D, O 이상한 애들이 등작했어요. 얘네 간첩 같아요. 그러게 선생님이 봤을 때도 약간 스파이 이름 같기도 한데 자, I, O는 Indirect Object라고 해서 그거의 약자고 간접 목적어예요. 어? 그럼 얘 목적어네요, 선생님? 응, 맞아요. 큰 정체는 목적어고 목적어 안에 목적어가 두 개가 있는데 간접 목적어와 이렇게 D, O라고 불리는 직접 목적어가 있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럴 땐 뭘 봐야 돼요? 예문을 봐야죠. 그 전에 예문 보기 전에 간접 목적어는 뭐뭐 애개로 해석이 되고요. 직접 목적어는 원래 목적어처럼 을률 이렇게 해석이 돼요. 오, 선생님 알겠어요. 빨리 예문 봐요. 그럴까? 자, 준은 told 말했어요. 주어고, 동사네. 근데 우리 간접 목적어 앞에 나와 있는 어스. 얘가 왜 간접 목적어인지 선생님이 알겠냐면 우리 인칭 대명사 할 때 위에 목적격은 어스였잖아요. 그쵸? 어? 그러면 목적격이니까 목적어 자리에 왔어. 그러면 아, 간접 목적어인가 보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석해요? 준은 말했어. 우리, 에게, 가 되는 거죠. A fun story. 뭐를 말했어요? 재밌는 이야기를. 을률르 해석됐으니 얘가 직접 목적어죠. 왜 직접 목적어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설명하면 말한 거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내가 말하는 행동이 뭘 말한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를 말한 건데 그거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래서 말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목표는 재밌는 이야기지만 그거를 체험하는 간접적인 목적은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4형식은 목적어가 2개예요. 3형식은 목적어가 1개, 4형식은 목적어가 2개인 거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 준은, 그쵸? 주어, 우리에게 간접 목적어, 재미있는 이야기를 직접 목적어, 해주었다, 말해주었다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us는 간접 목적어, a fun story는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jack, jack은 made, 만들었어요. them, 그들에게. 뭐를? a strawberry cake, strawberry 딸기 케이크를 만든 거죠. 만드는 행동은 딸기 케이크를 만들었고 딸기 케이크는 누구에게 준 거예요?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장을 우리는 4형식 문장이라고 해요. 와, 선생님 5형식 가면 문장 성분이 5개가 나와요? 기쁜 소식은 아니에요. 나쁜 소식은 여기에서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5형식 할 때 한번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대해 볼까요? 자, 이렇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공존하는 문장 형식은 몇 형식이다? 4형식이다. 그렇죠? 3형식은 목적어 하나, 4형식은 목적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어, 마법사 아저씨예요. 마법의 약을 만드나 봐요. 근데 4형식을 3형식으로 만들어 보재요. 3형식과 4형식 문장은 서로 이렇게 변환이 가능해요. 그게 내가 말하고 싶은 그거에 따라서 변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뭐 동사도 변신하는데 문장 형식이라고 변신이 없으면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자,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있다라고 했고 주어, 동사 같고요. 직접 목적어가 그냥 목적어가 돼요. 3형식은 목적어가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간접 목적어는 여기 뒤에 그냥 목적격으로 오는데 어, 그런데 선생님 얘도 목적격인데 얘도 목적어잖아요. 그럼 얘랑 다를 거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를 거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전치사를 넣어서 이 뒤를 다 문장 성분이 아닌 걸로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 부사구나 뭐 이런 것들은 문장 성분에 속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문장 성분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 그러면 이렇게 3형식을 만들어 얘네를 목적어를 하나를 놓고 뒤에 애들을 다른 형태로 돌리는 거구나 4형식을 3형식 문장으로 만드는 의미는 이런 걸 말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죠. 자, my parents 우리 부모님은 boat 바이의 과거죠. 샀어요. me, 나에게, a piano 피아노를 사주셨어요. 4형식 문장이죠. 나에게 피아노를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목적어가 2개잖아요. 얘를 3형식으로 바꾸면 my parents boat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왜? 여기도 여기까지는 똑같았죠. 그렇죠? a piano 직접 목적어가 목적으로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for me 나를 위해서 피아노를 사준 거니까 for me 이렇게 for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me가 이렇게 그냥 목적격으로 남았죠. 좀 더 어렵게 설명하면 왜 이런 to, not, for, of 다음에 목적격이 오는지 선생님이 설명해 주고 싶지만 아,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우리 예문으로 기억을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해보죠. Kelly Kelly Kelly는 sent 보냈어요. me 나에게 a postcard 엽서를 보냈어요. 나에게 엽서를 이니까 이거 4형식이라고 했어요. 3형식으로 바꿔볼까요? Kelly sent 똑같고요. 여기 a postcard 왔고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나에게 보낸 거니까 to me 이렇게 해서 to를 사용을 했어요. 다음은 he cooked 그는 요리했어요. her 그녀에게 dinner 저녁을 요리해 주었어요. 3형식으로 바꿔볼게요. he cooked 똑같죠? dinner 저녁을 요리했어요. 이제 목적어가 바로 동사 뒤에 위치한 거죠. 그녀를 위해서 저녁을 요리했어요. 그래서 for 사용했고 여기 to 사용했어요. 하나 더 볼게요. my teacher 우리 선생님은 내 선생님은 asked 물었어요. 나에게 me a question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질문을 하셨다. 이런 얘기죠. 3형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my teacher asked 까지 똑같고요. 그러면 a question 이 바로 뒤에 오죠. 나의 선생님이 질문을 질문을 했어요. of me 나에게 그래서 여기는 of를 사용했어요. 아마 요 정도가 음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는 이 전체사 다른 형태로 해서 사용하는 문장의 예시일 거예요. 이거를 동사를 구분해서 기억하면 좋지만 우리 지금은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 써놓은 예문을 잘 말해서 입에 붙여보기로 해요. 자 생각해 보아요 이번에는 다른 친구가 있네요. 자 이 생각해 보아요 우리 또 해봐야겠죠. 몇 형식 문장인지 맞춰보는 거예요. my new jacket 내 새 자켓은 is 이다 too big for me 어? 선생님 이거 3형식 4형식인데 이거 3형식 4형식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떡해요. 맞아요. 안 돼요. 왜? 우리 그 전 시간에 1형식 2형식도 배웠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1 2 3 4형식에 대해서 다 해보는 거죠. 해봐요 우리. my new jacket 주어죠. 내 새 자켓은 is 이다 too big for me 너무 크다. 그쵸? too big my jacket too big이죠? 아니에요? 맞을텐데 그쵸? 자 my jacket too big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그러면 보어가 되겠네요. 아 나에게는 얘는 제끼고요. 그쵸? 아 그럼 이거 몇 형식이에요? 1형식? 2형식? 3형식? 2형식 문장이죠. 다음 문장 볼게요. 우리 맞춘 친구들은 지금 완전 잘했어요. 감동이에요. 자 we 우리는 주어 should try 시도해 봐야만 해. to save the earth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시도해야 해. 여기 동사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가 지구를 구하는 것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지구를 구하는 것을 시도해야 돼. 이 시도하는 거에 노력해야 되는 거에 목적이 뭐예요? 얘죠. 그러니까 얘 몇 형식 문장? 3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목적어에 명사랑 뭐 투부정사 동명사 다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기억해요. All right. a snail a snail a snail 뭐예요? 맞춰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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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달팽이죠? 설마 못 맞춘 거예요? 음 자 a snail moves 움직여요. 어떻게? slowly 잔천히 그러면 a snail 주어 moves 움직인다. 동사 slowly snail 움직이는 거죠. 어떻게? 천천히 그럼 어떻게 있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상관없죠? 그래도 문장은 성립해요. 그러면 얘는 몇 형식 문장? 1형식 문장 그리고 slowly는 딱 봐도 부사잖아요. 그쵸? 다음 문장 볼게요. 다음 문장 볼게요. the doctor 그 의사는 brought bring 과거예요. 가져왔어요. some medicine for me 약 조금을 나를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의사는 가져왔어요. 뭐를 가져왔어요? 약을 가져왔어요. 나에게 그쵸? 나를 위해서 약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럼 얘 몇 형식 문장? 3형식 문장이죠. 아이 잘하고 있어요. Mr. Smith Mr. Smith Mr. Smith는 showed 보여주었어요. u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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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we의 목적격이죠. 어? 그렇죠. 그렇다 하고 treasure map 어 보물지도 아 아 Mr. Smith는 보여주었어. 우리 에게 뭐를 보물 지도를 어 Mr. Smith 만나고 싶네요. 선생님도 자 Mr. Smith는 우리에게 보물 지도를 보여줬다 하니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 두개인건 몇 형식? 4형식이네요. 아 그렇구나. 오 다 맞췄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내용 잘 기억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연습까지 했으니까 남은 하나 문장 형식도 많이 기대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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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